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저녁, 특별히 설날 저녁에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유산을 남기는 삶입니다 영적 유산을 남기는 삶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순교하였는데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디모데에게 여러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파암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좀 괴팍하기도 하고 열등감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 열등감이 교만과 또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메데스 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그의 모든 성품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오해를 받았고 또 다른 동역자들과도 분열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사람보다는 일이 먼저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향한 충성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수록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핍박을 받을수록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훗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친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제껏 많은 사람들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의 노년에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얻었고 마치 친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디모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를 중부해주고 서로를 보며 감사하고 서로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에 추구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를 한 번만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그 그리움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참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그에게 안수를 주고 함께 동역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사실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바울과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이었고 경험도 많았고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디모데는 그저 착하고 유순한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외향적이었지만 이 디모데는 내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때로는 좀 답답하고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을 잘 치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를 보면서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전우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영적인 가르침과 또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야 하고 뭔가 내 불만이나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일은 10분의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덮어놔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8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친아들과 같이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부각시켜주고 그가 굳건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를 향한 사도바울의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덴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그를 세워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산은 꼭 죽을 때만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이웃들,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유산은 무엇입니까? 2023년 설날 특별히 명절을 맞아 많은 가족, 친지, 또 이웃들을 만날 때 좋은 것을 남겨주며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초심을 기억하라입니다 믿음의 초심을 기억하라 바울의 첫 번째 영적 유산은 바로 믿음의 초심이었습니다 처음 믿음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이란 그가 일장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말인데 바로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국률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 때를 말하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본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국률을 경험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를 이야기하며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구나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초심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했던 그 처음 문과 일을 시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그 처음 또 자녀를 얻게 됐던 그 처음 이처럼 처음은 항상 순수합니다 다른 악한 것들이 삐짚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순수함과 열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욕심들이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처음을 잊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자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했고 또 자신의 입으로 날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우스의 일장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청결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디모델의 초심을 찾아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디모델을 처음 만났을 때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는 신앙이 그 열정이 있었을 때 너의 모습은 청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아마 디모델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가 내가 지금 그 말을 듣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내 초심은 그대로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델의 믿음의 초심을 찾기 원하며 그를 향해 너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처음 만났던 너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갖고 살다가도 세상의 풍파 앞에서 삶의 모습이 변하고 생각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혹시나 디모델가 세상의 많은 시련 앞에서 또 교회의 분쟁 앞에서 초심을 잃지는 않았을까 또 너무 많은 문제들 앞에 압도되어 신앙이 변질되거나 지쳐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 디모델에게 바울 자신의 초심을 이야기하고 또 디모델의 처음 마음을 이야기하며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의 가족들을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집안을 보면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힘드신 중에도 가족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 아버지가 무뚝뚝해 보여도 사랑이 크신 분이다 자네들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게 남달랐다 그때 참 착하고 나눠주길 잘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눌까요? 바로 초심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우리 집안에 이런 DNA가 있지 그래서 잘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싸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아버지가 땅만 안 팔았어도 그때 고모부가 사업 실패만 안 했어도 그 집 조카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이번 설에는 가족들을 만난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초심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칭찬의 이야기 자기 고백과 감사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영적인 유산이며 우리 가정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초심을 찾는다는 것 특별히 믿음의 초심을 찾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날마다 기억하며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어서 바울은 디모드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과 양심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양심은 우리를 깨우치는 소리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은 배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배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거나 큰 파도를 만나게 되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선된 배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드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말로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중반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말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지만 어떤 이들은 지켰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로 고백했다면 삶 속에서 착한 양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착한 양심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방향이 바르게 정해지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양심이란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가치를 따라 결단하는 힘 믿는 가치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백은 훌륭한데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삶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 이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 기준에 맞는 행동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델을 향해서 앞으로 너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또 오히려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기다릴 수도 있지만 너가 고백한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물론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특별히 바울 자신이 디모델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갈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고 혹시 나만 너무 믿음대로 살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세상 이익을 따라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뭐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주저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델에게 말로만 좋은 길을 가라 너는 갈 수 있다 격려한 것이 아닙니다 너 말고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 또한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오해받을 일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마음의 질병들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것들은 나는 혼자다 나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때는 내 부르지즘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또 말씀대로 사는데 그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혼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착한 양심으로 노를 저어 나아갈 때 믿음의 배는 소원의 향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유약한 디모데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며 확신의 약속입니다 바울의 유산은 디모데에게 소망의 약속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착한 양심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며 또 세상을 깨우치는 귀한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명석하여서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 나이에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고자 영적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정적들이 생기고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품과 영성 앞에서는 그를 반대하던 자들도 모두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신안과 이상의 벽을 허문 사람 신학자임에 동시에 수도자인 사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드에게 남겨준 이 바울의 유산 아니 오늘날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과 창칸 양심을 포기하지 말 것을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가기를 그리고 그 끝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은 얼마나 내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또 말과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적 유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믿음을 지키라 디모드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아직 정확한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짓 가르침 오늘 말씀해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하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던 영지주의자들로 보입니다 보면 20절에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잘못된 사상을 가르쳤기에 그들을 출교시켜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것을 가르치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의 해를 가하지 못함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훈계이고 훈계는 깨닫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내렸던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지도하는 디모데로 하여금 죄에 대한 단호함과 동시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국률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앞세우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답시고 모든 것을 용인하며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균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의 균형, 훈계와 국률 사이에서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국률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깨뜨려야 하는 사이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훈계했고 또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극률로 대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과 또 유연한 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는 큰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이도 어렵고 또 원래 성격도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휩쓸리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디모데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해를 주는 사람들을 추교하는 것이 결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도 살리는 것이고 또 그들 자신도 살리는 것임을 알려주면서 디모데의 마음의 짐을 덜어줬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디모데을 향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또 때로는 균형 있게 그 때로는이 언제인지를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정확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유연하게 해야 될 때를 알게 되고 단호하게 해야 될 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대해야 될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런 분간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생각이 많고 주변을 의식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또 여러 이야기들로 그를 격려하면서 지혜를 나눠주고 좋은 길로 안내해줬던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로 인해서 더 혼란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또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 좋은 영적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설에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깨달음을 주며 조네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나누는 모든 대화가 복음이 되기 하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로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것을 심으며 영적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처음 믿음, 초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과 창탄 양심을 지키며 균형 잡힌 신앙으로 바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설년을 주님께서 오가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